미션이 잘못됐어 나도 하나도 못봤어 보고보니 준영이가 또 그 유명하다는 깝의 장인이지 아닌데 던질 때만 하는데 아 앨라잖아 나도 이 판 던져야겠다 그의 각오 스웩이 있게 날리겠다는 말이었어 한손으로 프라를 잡고 아 엘라니까 프라리 없어 그럼 뭐 잡고 쏘지? 잡고 쏘 있겨봐 내 리종을 잡고 쏘는건 어때? 리종을? 리종을 꺼내줄게 리종을 꺼내줄게 리종을 꺼내줄게 내가 DP의 끝까지 올리고 한 번 올려줄게 빠름? 안빠른가? 안보여 그냥 안보여? 거의 한 45도 각도로 막 이렇게 힘든거 같아 이러면 아웃 어어 나 진짜 나 진짜 빨라 방금 거는 너무 빨라서 그렇게 보인거 아니야? 아 그럴 수 있어 어차피 인간은 초당 24번 이상 움직이는걸 아직까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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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뭐 막상 이때 잠시 Trump 우리 그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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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어디야 어디야 가스도기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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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갔어 일로 갔어 여기 소리 여기 사운드 여기서 드론 보고 있냐 하나 1층 사운드 여기 방패병 있다 여기 방패병이야 도와줘 얘들아 여기도 떨렸어 공지로 와 가자 와 에어잡 로마도 있어 맨날 무섭다 방패병 빠졌던데? 어디로 왔냐 여기 있음 방패 여기 지하에 지하에 슬랩지 지하? 지하에 슬랩지 공지로 지하에 슬랩지 아 2명이야 A인가 본데 아 노마드 로켠이 꽤 좋네 지하랑 같이 있네 하나 블레츠였고 아 아 부쉣 부쉣 노마드 블레츠 슬랩지 폭탄의 장비 어디죠 노마드 설치했다 아 뭐야. 깜짝이야. 대단! 대단! 이렇게 자칼 블리츠는 날라갔다 봐. 저는 블리츠야 저거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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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려! 안 쫓아오는데요? 인디를 잡자. 인디를 잡자.